어머니를 업고 학교에 다닌 모범소년 뉴팅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존중해달라는 그의 목소리가 함께 들려옵니다. 유독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어머니를 업고 대학 공부를 시작한 뉴팅의 일화가 매체에 널리 알려지면서 소년은 전국 도덕 모범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장을 한 그가 최근 다시 매체의 얼굴을 보이면서 그의 여성의 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인터뷰에서 뉴팅은 어릴 적부터 여성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차별대우와 어머니가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두려웠다고 전했습니다. 뉴팅의 어머니 역시 그가 어린 시절부터 여성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나아지면서 그는 꿈꿔오던 삶을 살고 싶어 했고 남과 여, 도덕과 꿈의 갈림길에서 줄곧 방황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덕 모범으로 매체에 알려진 그였기에 어린이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출은 물론 자살까지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견뎌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류팅이 일을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저우한 성형병원에서 무료로 성전환 수술을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병원 측에서는 중한 성형전문의가 직접 수술을 해준다고 밝히는 한편 한국 성전환 가수인 하리수 씨를 초청해 그를 응원했습니다.